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 로그인 기능과 로그아웃 기능을 구현을 해봐야겠죠? 매뉴얼에서 FB 로그인으로 이렇게 검색해보면 FB 로그인, 즉 로그인을 할 때는 FB 로그인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메소드는 인자로 함수를 주는데 이 함수는 로그인 과정이 끝나면 호출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밑으로 쭉 내려가서 로그인 버튼에 여기죠. 온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인가를 적어봅시다. 우선 현재 이 authbtn이라는 저 버튼은 로그인된 상태라면 로그아웃이 표시되고 로그아웃된 상태면 로그인이 표시됩니다. 만약에 현재 이 온 클릭이 위치하고 있는 저 태그의 value 값이 로그인이다. 그럼 현재 now 로그아웃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만약에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now 로그인, 현재 로그인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로그아웃인 상태라면 로그인 기능이 실행이 되어야겠죠. fb.login 그리고 function을 통해서 로그인 되었다면 이 함수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적혀있는 것처럼 response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봤네요. res라고 체크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우리 예상할 수 있겠지만 로그아웃은 똑같네요. 형식이 그대로 카피합시다. 이거를 카피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로그아웃으로 해야겠죠. 로그인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onsole.login 그리고 res의 값을 출력해보고요. 자, 밑에는 로그아웃 그리고 res의 값을 출력을 해보는 것이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로그아웃은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리로드 해보니까 로그아웃이었던 게 로그인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로그인을 또 클릭해볼게요. 클릭. 그러면 잠깐 화면이 떴는데 자, 지금 제가 현재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서 쿠키라고 하는 걸로 간 다음에 이 쿠키의 로컬로스트에 있는 값을 다 지워버릴게요. 자, 쿠키는 뭔지 모르셔도 돼요. 로그인이 됐으면 로그인 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브라우저에 저장할 거 아니에요. 그 정보를 제가 없애버린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새 창이 뜨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페이스북 로그인하는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했더니 페이지가 바뀌었고 이렇게 리로드하면 로그아웃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로그아웃을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자, 로그아웃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리로드하면 로그아웃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로그아웃 부분에서 에러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뭘 허용하지 않는다. 프레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개발 환경이라서 지금 HTTP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HTTPS를 페이스북은 쓰기에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HTTP를 쓰면 페이스북이 거절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실제로 HTTPS 환경을 만들어서 하셔야 되는데 안 되면 그냥 일단 넘어가세요. 우리는 지금 수업 중이잖아요. 실습 안 될 가능성은 굉장히 많은 수업이에요. 중요한 거는 실습을 해내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해서 현실에서 써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실습 안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인데 여기서 심란해 하면 자기 손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로그인을 해볼게요. 다시 자,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오고 로그인되면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로그아웃 버튼이 나오면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벗으면 되냐면 자, 위로 올라가 보면 우리가 만들었던 콜백 이거 기억나세요? 콜백이 하는 역할은 로그인 상태에 따라서 로그인되어 있다면 로그아웃 버튼 반대면 반대 이거를 한 친구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auth callback이라는 이 친구가 현재 어디에 있어요? fb-async-init 안에 있습니다. 이 함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콜백이라는 이 함수는 fb-async-init 함수 바깥에서 노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이름이 너무 직관적이지 않아서 체크 로그인 스테이터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꿀게요. 그럼 얘도 바꿔야죠? 그 다음에 위치를 이 함수 바깥쪽으로 빼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자바스크립트가 체크 로그인 스테이터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 안 가면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체크 로그인 스테이터스를 한 다음에 res를 이렇게 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주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로그인 함수가 호출되면 여기 있는 이 콜백이 요만큼이죠. 요만큼이 콜백이거든요. 이 콜백이 호출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때 체크 로그인 스테이터스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그리고 인자로 res를 주게 되면 이 함수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겠어요? 로그인 상태에 따라서 버튼의 모양을 달리 해주겠죠. 자, 리로드해서 한번 다시 해봅시다. 자, 일단 로그아웃을 하면은 로그아웃이 됐어요. 자, 그리고 로그인을 하면은 다시 로그인하라고 페이스북 화면이 뜨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되고요. 제가 한 가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로그아웃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유저입니다. 유저가 음... 페이스북이 있고 우리의 서비스가 있어요. 자, 이때에 이 사용자가 만약에 어떤 경우부터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서비스에 접근했는데 로그인이 필요해서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했다. 자, 그러면 사용자는 자기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도 힘들 뿐더러 자기가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페이스북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로그아웃을 사용자가 우리 서비스에다가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페이스북도 로그아웃을 시켜줘요. 자, 반대로 이번에는 사용자가 페이스북에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이 필요해서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했다. 그러면 사용자는 이미 페이스북은 자기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서비스에 로그아웃을 했다 하더라도 페이스북에는 영향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라면 우리 서비스에 로그아웃해도 페이스북은 로그아웃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중요한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세 가지인데 이 두 가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